그냥 제 느낌에는 눈 안에 만드는 안물이, 눈 안에 국물도 그렇고. 일단 먼저 특징은요, 양념장을 만드실 때 황태를 육수로 쓴다는 거예요. 여기다가 고춧가루, 새우젓, 다진마늘, 다시마 가루 정도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요. 먼저 쇠고기 육수를 낸 다음에, 육수낸 소고기는 말린 다음에 찢으세요. 그런 다음에 황태포, 표고버섯, 고사리, 배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삥 둘러서 예쁘게 담으시고요.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막만두를 딱 넣으시고, 양념장을 풀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으면 한 끼 식사올 수 있는 점이 너무 짱입니다. 새송이 잘 자극적으로 먹다가 한 마디는 안 와. 처음에는 맛이 없지. 심심하게 먹다 보니까 이제 입맛이 느끼지 않지. 내가 맨 처음에 그랬다니까요. 이거야. 자극적인 거 좋아하다가. 맡겨야 돼요. 심심한 게 더 좋아. 너무 맛있지 않아? 맛있어. 진짜 심심한 거 좋아한지 얼마 안 됐어. 아니, 저희만... 심심한 거 좋아한지 얼마 안 됐어 그랬으니 심심한 맛인데다가 김치를 자정없이 쌓은 거야. 근데 이걸 싸줘야 돼서. 이거 하나 최초에 먹자쇼. 심심한 거거든, 이 정도면. 도대체 뭐가 심심한지 모르겠어요. 이걸 다 드시고. 안다, 안다, 안다. 거의 배추 한 번인데. 안다, 안다, 안다. 거의 배추 한 번인데. 얇고 숨졌다. 방금 턱 빠질뻔였어. 턱이 부르르 떨렸어. 배추 한 번인데. 얇고 숨졌다. 방금 턱 빠질뻔였어. 턱이 부르르 떨렸어. 턱 빠질뻔였어. 맞아. 진짜. 나는 이제 날 호동이 먹는 것보다 폐가 불렀구나. 아 진짜. 얘 진짜야. 진짜야. 나비적인. 아 진짜. 꺄 꺄 꺄. 어 내가 몰라. 아 죽을 것 같아. 야 아니야. 호동아 핀밥이 쓰래. 핀밥이 쓰래. 핀밥이 쓰래. 아 드디어 나오나요? 밥을 더 먹으려고? 지금까지 에피탈이예요. 그러니까. 아니 그렇게 입맛이 없어갖고 세상에 어떻게. 자 여기 있습니다. 자 오늘 내 눈 안의 음식은. 전체적으로 이북 음식이에요. 북쪽 음식과 강호동은 쫙 고향 이뻐. 경상남도에요. 남북의 만남이에요. 비빔밥이네. 통일 비빔밥이네. 잘 떨어져야 되는데. 한반도 비빔밥. 중요하다. 그러네. 속기저기. 과하고. 평화 같은 거 하셨나. 학생이 속기지 않아. 왔다 왔다. 만두 만들 것 같았어. 밀가루를 같이 넣는다고? 왜냐하면 누라네 만두 속이 담백해서. 맞아요. 정말 이게. 나무게 만듭니다. 향이 만두에 만두 향이나. 짜이 안 들어서. 야산이 질기 좋아져서. 누라 네. 김치는 조금 짜기가 있더라. 이거랑 같이 싸먹으면 더 맛있겠어. 싸서 그래 그래. 이게. 이게 통일놀이에요. 이게 통일놀이에요. 목이 언제 풀어. 어 근데 진심하는 게 다진다. 크다. 이게 맛있다? 맛있지? 맛있지? 우리 비빔밥을 항상 성공했어. 얘는 지금 만두 저기 소가린이 빠른 김치야 이거? 아니지? 묵은지. 아 묵은지야? 응. 국물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이야. 야 니. 아니. 이거 만들어야 되겠는데. 이게 만두 속에. 어. 고기가 씹혀. 밥에서 안 넣었어요.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. 청어 터지고 김치 씹히고 아삭하게. 아삭하게. 아아. 북쪽에. 북쪽에 만두와 남쪽에 젓갈이 만났어요. 음. 한 번 아자 이거. 오. 오. 안에 입이 이렇게 좀 더 있어 입이. 편리컨 같애. 펠리콘 같죠? 삼각형이잖아요. 아 여기 여기 만두 그러고 보니까 만두 같은데. 왕만두. 이국형. 아 맛있다. 밥도둑. 밥도둑은 강호동 아니에요? 밥도둑은 강호동이지. 야 남의 집집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. 나는 순패야. 순패는 못 있겠어. 강호동. 아 오늘 보쌈김치. 김치가 다 그렇지만은 유독 오늘 보쌈김치는 족발 전하고도 어울리었지. 밥하고도 어울리었지. 우리가 보쌈김치인데 보쌈이 없었어도 너무 다 잘 어울리었다는. 내가 말 밥도둑은. 아주 강호동보다. 저는 무조건 보쌈김치. 나도 보쌈. 나도 보쌈. 저도 보쌈.